언니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TOCan 잘 입었나요 ? 네 잘 입었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가능 아니었던게 선생님이 민주야 오늘 스티크크 자체네 이러시는 거고요 그럼 소개! 선물! 민준씨 뭐하세요? 하니까 자체 세이프 캔 찍고 있었습니다 내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뷰가 잠시만 이게 진짜로 왜요? 지금 끝까지 보여요 여러분 반대편까지 보여요 여기가 진짜 높은가봐요 호텔이 똑같으려나? 이게 방이 생긴게? 가보자 가보자 어디서 기릿하자 여기 한류군같이 써보셨어 여러분 땡땡이 치지 말자 어제 땡땡이 쳤잖아요 어제 그래서 언니 잘 때 앞에 스쿼트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날 당일로 짜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는 지금 MGA입니다 MGA입니다 MGA 무려 1회 명확한 곳에 저희가 그것만이 너무 설레고 기대되네요 오늘 장난 아니네요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오늘 우리 채연언니 생일인데 맞아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언니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제 생일날 이렇게 위즈원 분들한테 큰 상을 받을 뿐더러 MGA에서 1회의 아티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가분한 상을 정말 생일날 이렇게 기쁜 상을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할게요 물론 오늘 무대도 정말 열심히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유즈원 함께 해주세요 진상 솔직히 진짜 빙세가 핑크한다고 진짜 최악일 줄 알아봐 언니 최악이 뭐예요 그게 반전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 아이즈원 불이 났어요 저희 오늘도 롯매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는 진짜 하늘이 정해줬나봐요 와이파이도 와이파이도 같이 쓰거든요 비밀 주스 제 주스엔 제 인생이 담겨있어요 루쌍이 화보 아이즈원의 긴태원 지금까지 어떤 올해 지금까지 아이즈원의 스티어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떤 하루 보낼 수 있을까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아까 뭐 아유 아유 귀여워 뒤집 mí intim 루쌍을 루쌍 iri 뭉 ugly itar после 헤에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맨날 같이 쓰게 되더라구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언니! 아니 다른 거! 포지런히 아니에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번에 유리라는 뜻이었거든요 유리가 저희 멤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그런 하루였다 그러면 저랑 방수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언니는 언니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누가 자꾸 따라와요 진짜 누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